한미 군당국은 군사적인 효용성 등을 고려해서 성주를 최적합지로 정말 기가 막혔어요. 국방부에서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곰돌이! 반대장부요! 제대로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핵심 장비가 오늘 새벽 구제인 성주 골프장으로 나오세요 나와야 돼요 나 진짜야 한 번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있어 제가 미국에 어디도 안 돼요 특히 애들 있는 데는 더 안 됩니다 우리 동주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애들 있는 데는 안 됩니다 슈퍼스프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 대체로 애기 엄마들 아줌마들이었어요 내 아이를 건드린다? 이거 못 참고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아 이건 단순한 전자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직접 봤는데 그거랑 다르게 기사가 쓰여야 돼요 그러면서 사지역의 사람들의 느낌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아닌 거예요 5.18 세월호 제주 광정마을 내 가만히 있었던 거 다 반성하고 미안하다 그런 거 관심조차 없었던 건 미안하다 감간 어둠 속 우리가 파란 나비를 만들자 우리 작은 몸짓이 분명히 세계를 바꿀 것이다 2.osphory 광정마을 내 가만히 있ileri 1. nay 또 march 중요한 건 괜찮은 건 양onda that 상 Lahm 손 우리 우리 우리가 ownik 우리 손 수 일 우리